자, 그러면 이제 선택기하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기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6월 평가원이나 여태까지 봤던 실전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은 낮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하고 전문학 해설을 하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두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이 지금 A,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마이너스 5, B, 3입니다. 그럴 때 얘네들의 중점의 좌표가 8, 3, 1이래. 자, 중점은 이 X좌표의 합의 값이 이 좌표의 2배, Y좌표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첫 번째 A 마이너스 5의 값이 8을 2배하니까 16이 됩니다. 그래서 A는 21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 두 번째 B는 1 플러스 B가 이거 2배하시면 되니까 6 되겠네. 그래서 B의 값은 5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A 플러스 B의 값은 26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24번. 역시 6월 평가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테마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접선의 방정식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주 기본적으로 나온 것 같아. 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이것 위에 점 2A, 루트 3에서의 접선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1과 수직이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1과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하자. 자, A제곱분의 X좌표가 2A니까 2AX 마이너스 루트 3Y는 1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울기 찾자. 자, 기울기는 얘가 넘어가서 루트 3으로 나누니까 루트 3에, 자, 우리 요거 A도 0이 아님으로 약분이 가능하지 자, A분의 2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존의 기울기 루트 3분의 1과 루트 3분, 루트 3A분의 2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찾는 A값은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5번도 가보도록 합니다. 25번 지우고 갈까? 자, 이리로 갑시다.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정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던 내용. 자, 얘는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다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X축이 있고 여기가 F'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F야. 그럴 때 여기 A점 이렇게 있고 쭉 와서 만나는 점 이 점을 A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의 좌표가 P가 돼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타원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분의 Y제곱 이퀄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AF'의 길이가 5라 그랬고 AF의 길이가 3이라 그랬어. 그러면 결국 F, F'의 길이는 2C가 되는데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3, 4,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정리할 거 이 C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럼 C의 제곱은 어디였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가시면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5 그게 4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A제곱의 값은 9가 될 거야. 그죠? 그러므로 A값은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보면 A값은 루트 5보다 큰 상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때 삼각형 PF-F의 둘레의 길이 결국 이 삼각형의 이거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 그죠? 근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장축의 길이니까 우리 둘레의 길이는 장축의 길이 2A 더하기 PF-F의 길이는 4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그래서 A 대신에 3을 대입하시니까 둘레의 길이는 1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26번까지 뭐 쉼없이 달려올 수 있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A점이 3,0이고 P점이 몰라 그럼 여러분들이 P점의 좌표를 X,Y라고 놓으시면 지금 OP벡터 마이너스 5A벡터는 X,0에서 3,0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냐면 X-3,Y-0 요게 이제 OP벡터 마이너스 5A벡터입니다. 근데 이거 똑같이 내적한 거 아니니? 그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얼마? 똑같은 거를 두 번 곱하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이 5 즉,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되겠네. 그럴 때 그 원에 직선 Y는 2분의 1X 더하기 K가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원의 방정식을 내가 요렇게 원을 그렸어. 이렇게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의 값이 루트 3이다. 근데 여기에 접하는 원이 당연히 두 개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얘가 Y는 2분의 1X 더하기 K야. 그럼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공통수학으로 접근을 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바로 반지름 루트 5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선의 방식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하면 X-2Y 더하기 2K가 0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마이너스 2 곱해서 넘겼으니까 그리고 3,0에서 이르는 거리를 구하시면 돼. 자, 거리 D는 반지름 R과 똑같고 자, 루트 공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1하고 2를 제곱해서 더하니까 5분의 3,0을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3 더하기 2K의 절대값 그 값이 루트 5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양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 그치? 갖다 곱하시면 돼. 자, 그러면 절대값 2K 더하기 3의 값이 5가 되는데 그럼 이 2K 더하기 3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5가 되면 음수가 되니까 안되겠네. 그래서 2K 플러스 3의 값이 5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K값은 1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됐죠? 정답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총 8문제 중에서 4문제를 풀었는데 실제로 좀 막힘 없이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어저께였죠. 오늘 이제 9월 1일인데 어저께 선생님이 공통과목을 촬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실은 공통과목의 퀄리티왕 조금 계산적인 문제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분명히 선택과목은 조금 평가원에서 힘을 낮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과목에서 좀 점수를 좀 많이 얻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 4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갑시다. 자, 이제 26, 27번부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은 또 어떻게 돼있냐. 이제 도형이 나왔네. 자, 지금 원기둥이 있습니다. 자, 원기둥이 요렇게가 있고 원기둥이 이렇게 예쁘지가 않네. 자, 요렇게 원기둥이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런데 그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고 높이가 3이래. 그쵸? 자, 근데 선분 AB가 원기둥의 밑면의 지름이랍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AB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쵸? 자, 요점의 좌표를 A, 요점의 좌표를 B라고 할게. 그럼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가 4였으니까 AB의 지름의 길이는 8이 되겠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지금 CD는 다른 밑면의 둘레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래. 그때 4점이 있었다. 자, 여기에 뭐 대충 C점이 있고 여기에 지금 대충 D점이 있다. 자, 요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선분 CD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얘 길이 구하는 거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이다. 자, 일단 삼각형 ABC는 이렇게 그리셔야겠네. 그쵸? 자, 그럼 옆으로 좀 갖고 와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런 식으로 AB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점의 좌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다. 자, 그럼 일단 밑변의 길이가 우리가 8이었으니까 당연히 뭘 찾아야 돼? 높이를 찾아야겠지. 수선의 발 때리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삼수선 정리야. 자, 내가 요기 C라는 점에서 얘에다가 수선의 발을 때렸어. 밑에다가. 그러면 수선의 발 때리면 얘가 쭉 오셔서 여기가 수직이 될 거야. 요점의 좌표가 C다시.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주황색은 여기에 이렇게 수직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삼수선이니까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네. 그럼 보라색 길이는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파란색 길이는 얼마야? 3이고 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ABC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자, 우리가 요 점을 선생님이 요 수선의 발 점을 H라고 하고 요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습니다. 자, 밑변 8 곱하기 높이 CH 그게 16이 돼야 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선분 CH의 길이가 4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아, 그러니까 얘가 4네 그냥. 그럼 얘가 4면 16에서 9를 빼니까 7임으로 얘가 루트 7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나 조건에 뭐라 그러냐면 두 직선이 이 AB하고 CD가 평행하대. 그럼 무슨 뜻이냐면 잘 봐. 나는 지금부터 얘가 여기다 수선의 발을 때렸으니까 얘도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때렸어. 그럴 때 연결하는 이 CD의 길이하고 당연히 이 CD다시의 길이가 똑같을 겁니다. 근데 얘랑 얘가 평행하니까 당연히 얘네 둘도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겠네.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 자, 두 번째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밑면은 원기둥이니까 원이 될 테고 자, 선생님이 여기에 지름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 얘가 AB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수선의 발을 때린 요 놈들이 바로 CD가 되고 이 CD의 길이가 당연히 평행하니까 얘네들하고 서로 수직인 관계가 되며 자, 이 보라색의 길이 이미 우리 구했어. 이 보라색의 길이와 이 보라색의 길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평행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끝났어. 자, 이 보라색 길이가 얼마였었어? 루트 7이었어. 나는 지금부터 얘가 원의 중심이니까 요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4가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는 요 길이는 아까 저 삼각형이랑 똑같네. 얘가 3이 되겠네. 그럼 얘도 3이 되겠네. 그래서 요긴 다시였네. 선분 C-D-의 길이가 6이니까 정확하게 수선의 발로 올라간 선분 CD의 길이도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 요렇게 가시면 돼. 실제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삼수선 정리만 이용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갑니다. 자, 28번. 역시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P값은 1보다 일단 크대. 자, C1이라는 포물선은 Y제곱은 4PX 요렇게 돼 있고 아이고, 왜 여기로 갔냐. 자, C2라는 포물선은 Y-3의 제곱은 4P의 X-FP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얘부터 해석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 C2라는 포물선은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을 현재 X축으로 F,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동시킨 거야.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준선은 그대로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 C2의 준선은 원래 X는 마이너스 P였습니다. P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걸 X축으로 F, P만큼 평행이동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 P 플러스 F, P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래프 개형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러한 포물선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러한 포물선을 한번 그려볼게. 이게 C1이네. 자, 여기가 F1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떠한 포물선이 있는데 그 포물선이 지금 C2야. 얘가 요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 지금 그럴 때 요점의 좌표를 F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얘네 만나는 점 그래 이 점의 좌표를 A다. 라고 했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F1이랑 아,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AF2 이 길이가 똑같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길이는 얘랑 똑같은 거네. 여기다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 때린 그러면 얘 길이하고 얘 길이도 똑같으니까 이 포물선의 준선도 역시 X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게 되는 P가 오직 하나가 존재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면 결국 우리가 찾는 준선 X는 마이너스 P 더하기 FP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FP가 얼마였어? 거기에 FX가 X 플러스 A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얘는 P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P 더하기 1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럼 전개하시면 P 제곱 더하기 2AP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P 더하기 1이 제로가 되겠네. 그러니까 P가 오직 하나가 존재하니까 P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해주시면 돼요. 중근이니까. 그럼 자, P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의 P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 이퀄 제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 갈게. 판별식 가면 P 제곱 마이너스 4AC 그 값이 제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따라서 자, 전개하시면 4A의 제곱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가 제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4A 제곱 식이 사라지고 얘 넘어가니까 4A의 값이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정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였고 우리가 사실은 저번에 6월 평가원에서는 28번이라든지 26번에 조금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테마가 오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당황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을 텐데 여기 28번까지 오면서 총 6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두 문제 또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그러면 29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29번 30번 사실 29번이 예전에 출제가 됐었던 비슷한 문제라서 사실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대충 딱 느낌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기출분석이 안 돼 있으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쉽지 않았어. 그치? 말뜻부터 좀 몰랐을 거야. 자 두 개의 구가 있는데 하나는 Z 점의 좌표가 2,0이고 반지름이 2인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XY 평면에 딱 접하는 그러한 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S2도 마찬가지야. 걔도 반지름의 길이가 7이면서 중심의 좌표가 0,0,0,7이 역시 XY 평면에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릴 때는 그냥 XY 평면과 Z축만 딱 그리시면 돼.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점 A가 루트 5,0,0 이라는 점이 나왔으니까 얘를 딱 봄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냥 X Z 평면을 그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X Z 평면을 선생님이 그릴 거야. 지금부터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Z축입니다. 그럼 결국 이 X Z 평면의 수직인 평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직선이라고 생각해도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원을 그려보도록 할게. 자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중심의 좌표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7짜리인 이러한 9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7이야. 자 그때 문제에서는 뭐냐면 얘에서는 접하고 얘를 지나야 돼. 두 점을 지나야 돼. 그래야지 원이 생기겠네. 지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 자 지금 Z 좌표가 양수인 한 점에서 접하는 평면 아 그러니까 여기에 접하는 거네. Z 좌표 양수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지금 루트 0,0을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야겠네. 그치? 이쪽이야 지금. 그러면서 그 S2가 얘랑은 접하지 않아. 그러니까 동시에 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원이 생긴대. 아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접하는데 얘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원이 생기는 거야. 그때 이 원이 C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원 위에 Z 좌표가 최소인 점 요거 Z 좌표 최소 여기가 B네. 요 점이 B일 때 요게 평면 알파야. 그럴 때 얘하고 접하는 평면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을 그려주시면 돼. 이렇게 접하는 평면 얘가 평면 베타가 될 겁니다. 그때 이 원 C를 이 평면에 정사형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각 세타를 찾으시면 돼. 이거. 그래서 요 당연히 원의 반지름도 구하셔야 되고 이거 원의 반지름 코사인 세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보조선을 일단 먼저 그어야 되는데 그 보조선이 뭐냐면 첫 번째 여기다가도 수직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수직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미난 사실이 자 봐봐 얘가 수직이니까 얘가 세타임으로 얘는 2분의 파이 마인어스 세타고 얘가 90이니까 야 땡큐 얘가 세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했어. 그러면서 이 점의 좌표가 루트 5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거 지금 파란색의 길이는 7이라고 주어졌는데 이 보라색 길이만 구하면 이거 코사인 세타도 나오고 이 길이도 나오니까 이 원의 넓이도 나오는 거야. 결국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야 돼. 근데 그게 누구다?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고 그건 또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때리시면 돼. 근데 이제 얘는 접점이고 얘는 접점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 뭐야 닮음은 아니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저 위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위쪽으로 가서 직각삼각형의 닮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뭘 구하셔야 되냐? 접선의 방정식이었어. 자 얘는 Z축이니까 Z의 값이 기울기 M에 X-Root 5라는 이러한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얘 전개에서 정리하면 MX-Z-Root 5M 이퀄 0과 이 점의 좌표 0,2 0,2 사이에 거리가 반지름 2가 될 거야. 자 얘 길이가 2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리 갑시다. 거리는 반지름 R이고 자 루트 얘 제곱 얘 제곱 이니까 M제곱 더하기 1분에 여기 0,2 집어넣으면 절대값 그냥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2 더하기 루트 5M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게 반지름이야. 그래서 갖다 곱해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냥 바로 제곱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얘 제곱하면 5M의 제곱 더하기 4 루트 5M 더하기 4의 값이 얘 제곱하면 4고 얘 제곱하면 M제곱 더하기 1이니까 4M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얘가 없어지고 자 4M제곱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M제곱 더하기 4루트 5M의 값이 제로입니다. M의 값은 0이 아니니까 우리가 찾는 M의 값은 마이너스 4루트 5 요렇게 형성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었었어.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Z는 마이너스 4루트 5의 X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어차피 보라색끼리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Z축이라고 하고 당연히 접선처럼 쭉 이렇게 접선이 올 겁니다. 그때 이 점의 좌표가 20이야. 이거 전개하시면 20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라색은 여기가 2였고 여기가 수선의 발 이렇게 때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쭉 와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 때리는 거. 우리 보라색이 필요한 거야. 얘는 마이너스 7이야. 당연히 이 직각삼각형과 당연히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는 거 보이시죠? 얘 길이가 얼마야? 얘 길이는 18 얘 길이는 얼마야? 27이야. 그럼 얘가 몇 대 몇이야? 2 대 3의 비율을 갖고 있겠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었으니까 땡큐 얘가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였고 지난 6월 평가원에도 접선의 방식이 두 개가 나왔듯이 여기도 28번하고 29번 두 개가 나왔네. 그죠? 그럼 저쪽 그림으로 갈게. 자 그럼 얘가 지금 딱 3이 나왔어. 얘가 3이 나왔으니까 요 길이 가자. 자 얘는 49에서 9를 빼면 되지.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40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노란색 원 C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40이야. 그리고 원의 넓이는 그냥 40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세타가 7분의 3이니까 코사인 세타 그대로 갖다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사형은 원의 넓이 40파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7분의 3을 곱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7분의 120파이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이 127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예전에 기출 문제로서 많이 출제가 됐었던 테마라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만 정확하게 다 되시면 문제를 쉽게 풀지 않을까 어쨌든 기한은 29번하고 30번에 관한 유형이 최근의 기출 유형에서 조금 벗어나서 예전에 있는 기출들을 많이 가까우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데 실제로 수능때는 어쩔지 몰라 그래서 기출을 잘 보시면서 6월달에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 7월달에 나왔던 교육청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10월 교육청까지 여러분들 좀 참고해주셔서 여러분들 기하를 공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30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0번은 뭐 그래 뭐 자취를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유형이었어.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라는 생각도 가지신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 이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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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면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테마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0번 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 자 지금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2고 b점은 2,2래. 정확하게 y축 대칭이네. 자 그럴 때 지금 ax벡터 마이너스 2 곱하기 b x벡터 크기 마이너스 2 그게 0이면서 5x벡터의 크기가 2보다 크거나 자 일단 얘부터 분석합시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ax벡터의 크기가 2,2거나 bx벡터의 크기가 2가 되고 and 5x벡터의 크기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 x라는 점의 자취가 a라는 점으로부터 2만큼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원이야. 원. 그쵸?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컴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컴마 2고 여기가 2네. 그럼 지금 그럼 지금 a점의 좌표가 현재 여기네.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여기야. 그러면 이제 ax벡터는 얘를 중심으로 거리가 2만큼 되는 점의 자취니까 그래 딱 반지름이 2가 되는 원 위에 있는 점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bx벡터가 2라고 하는 얘기는 b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자취. 이 노란색 위로 움직이는 게 바로 x라는 점의 자취가 될 거야. 근데 여기에 이 5x벡터의 크기가 2 이상이다. 그럼 5x벡터는 뭐야? 중심이 0컴마 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 이상이잖아. 그럼 경계선을 만들어 반지름이 2라고 해. 반지름이 2니까 이러한 또 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는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x벡터의 자취는 요만큼만 되는 거야. 자 요만큼만 되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도 요렇게 요만큼만 딱 되는 거야. 그치? 요기 위에 지금 x가 있는 거야. x의 자취 그래서 첫 번째 이 조건을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이 x가 여기 위로 움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해주셨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지금 이 x가 나타내는 도형 위로 움직이는 아 이 빨간색 위로 움직이는 점이 또 pq가 있다네. 자 그때 가 조건을 보시니까 자 u벡터는 1,0래. 아 1,0니까 뭐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의 벡터네. 자 그럴 때 op벡터 내적 u벡터 곱하기 5q벡터 내적 u벡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가 1,0이니까 얘가 op벡터 p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만약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곱하기 1이고 마이너스 곱하기 1이니까 얘는 음수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자마자 얘도 해석을 하실 수 있었어야 돼. 자 두번째 이 가조건을 보면서 아 이 p하고 q의 어차피 얘가 1,0이니까 y좌표는 신경쓸 필요가 없어. y좌표는 0이 되니까 얘의 x좌표가 무조건 플러스 플러스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야 돼. 그러니까 봐봐. pq가 이렇게 pq가 있던가 이렇게 pq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pq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요게 이제 힌트였어. 아 여기에 pqpqpq pqpqpqpq 그러니까 결국 pq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 알았지? 이게 이제 나조건이었어. 가조건이었어. 자 그다음에 나조건 갑시다. 나조건을 보시니까 오케이 그럼 pq벡터의 크기는 2가 된다. 자 그럼 얘도 한번 보자. pq벡터의 크기가 2란 얘기는 자 세 번째 이제 일단 저 오른쪽에 있다고 할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요렇게 요렇게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요러한 원이 이렇게 그려졌다 여기에 지금 자취가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빨간색 위에 지금 PQ가 있는데 그 PQ의 거리가 2가 돼야 돼 그럼 PQ의 거리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P하고 Q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 거리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올 수가 있겠지 그럼 결국 원에서의 현이 아니니? 그래서 원에서의 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당연히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야지 근데 이거 정삼각형 아니냐? 왜냐하면 얘도 이고 얘도 이고 얘도 이니까 정삼각형이네 결국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거리는 현을 수직 이등분하고 이 길이가 바로 루트 3일 때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결국 루트 3이 되는 점의 자취만 여러분들이 찾으면 PQ의 길이를 다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도 될 수 있고 왼쪽도 될 수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OI벡터야 OI벡터는 선분 OP벡터 더하기 OQ벡터래 그때 Y의 집합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자 다 됐습니다 이거 딱 보시자마자 너희들이 느꼈어야 돼 뭐야 OY벡터는 얘는 PQ의 딱 중점으로 가는 벡터의 두 배 아니니? 그래서 두 배의 OM벡터입니다 그 중점이 어디야? 여기네 여기가 M이네 그럼 결국 저 M벡터의 자취를 지금부터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요렇게 그렸어 지금부터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X에 자취가 있어 여기는 요런 식으로 일단 그려놓을게 여기가 이제 X벡터의 자취입니다 자 그 X벡터 자취 위에 선분 PQ의 길이가 2가 되는 놈을 만들어야 돼 자 2가 되는 놈은 일단 여기서부터 2가 되는 놈을 만들 수가 있어 왜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그럼 여기가 일단 선분 PQ가 되면 우리는 누굴 찾는 거야? 여기서 수선의 발이 되는 여기 길이가 루트 3이 되고 요점의 좌표가 M이 될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 거야 자 여기에 PQ 거리가 2가 되면 얘는 쭉 와서 수직 2등분이 되는 요점이 M이 될 거다 그럼 M점의 좌표는 얘가 이제 요렇게 이동하니까 얘도 요렇게 이동하니까 결국 원이 되겠네 이러한 원 그래서 요 주황색의 자취가 M의 자취야 근데 우리는 M의 자취의 2배를 하는 게 Y의 자취 아니니? 그치? 조금만 더 땡겨 와주세요 자 그러면 봐봐 결국 우리는 요 호의 길이를 이거 부채꼴이잖아 결국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다가 그냥 2배를 하면 우리가 찾는 Y의 자취인데 이쪽이랑 저쪽이랑 2개가 있잖아 또 이를 곱해야 돼 그치? 자 그럼 봐봐 이제 각을 찾아보자 자 얘는 어차피 직각 90도고 얘 30도 얘 30도야 그치? 그럼 이 전체가 몇 도가 되냐면 15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분의 5파이가 되겠네 그럼 우리가 찾는 요 호의 길이 요 각은 6분의 7파이 요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다 됐어 이제 이쪽으로 오자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찾는 Y 자취의 길이는 일단 2 곱하기 왜 2를 곱했냐? 왼쪽 오른쪽 2개였잖아 이게 왼쪽 오른쪽 2개였잖아 그치? 그거 2개? 그 다음에 얘를 2배 확장을 해야 되니까 2 곱하기 자 요 호의 길이 지금부터 간다 얼마? 반지름 루트 3의 중심각 6분의 7파이 요렇게 가시면 우리가 원하는 Y라는 놈의 자취의 길이가 나오겠네 그럼 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니까 얘가 3이 되고 얘는 3분의 14 루트 3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루트 3 파이 앞에 P분의 Q가 있으니까 우리가 찾는 P 더하기 Q의 값은 17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 자취 구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긴 했어 조금 최근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유형이었지만 실제로 요렇게 움직이면서 원래는 옆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뭐 더해가지고 그림 영역으로 표시되는 게 이제 2019, 20학년도 수능의 패턴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딱 단순하게 그냥 M 자취만 구하면 우리가 Y 자취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출에 대한 연계성만 잘 돼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30번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고 앞으로 이제 수능에서도 저번에 6월달에 나왔던 그 30번, 29번이랑 요 문제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접목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통과목 플러스 이제 선택과목까지 선생님이 다 해설을 했는데 전문항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문항들을 문제를 풀 때 저는 개인적으로 14번, 15번,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4번, 15번, 그 다음에 21번, 22번, 그 다음에 29, 30번 이 6개를 뺀 나머지 24개는 여러분들이 좀 다시 풀어봐야 되지 않나 특히나 여러분들이 13번 같은 경우는 그 도형에 대한 중요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한 번쯤은 건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언급한 6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24문제를 다 맞추셔야지만 그래서 아마 76점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파트만 원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쭉 보는 학생도 있을 텐데 사실 해설 강의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9월 1일이고 이 강의를 언제 볼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9월 1일이 아닌 이후에 보고 있다면 실제로 그 보고 있는 지금 이 현장에서 다시 이 강의를 끄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 번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처음부터 1번서부터 13번까지 그 다음에 16번부터 20번까지 선택은 23번부터 28번까지 이렇게 총 26문제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한 70분 정도 시간을 재고 다시 한 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능을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자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마지막 리허설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리허설이지만 제가 이제 글을 오르비에다가 올렸다시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단 1분이라도 1%라도 성장을 해야 되고 오늘의 나보다는 내일의 나가 단 1%라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나보다 내일이 1분이라도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허설을 우리가 맞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리허설을 통해서 내가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서 잘된 부분은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서 실제 시험 볼 때 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실모 시즌이라서 아마 계속 모의고사만 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만 푸는 그런 행위를 할 텐데 실제로 그런 행위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의고사만 푸는 데 좀 집착하지 마시고 작년 수능 문제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 6월달, 7월달 요번에 본 9월 평가원까지 이 6번의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쭉 풀어보면서 내가 정리가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 3번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10월달에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와 더프 모의고사 그 다음에 11월 1일 마지막으로 보는 더프 모의고사까지 요렇게 3번을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 제가 오르비에다가 여러분들 도형 특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특강도 기획을 해서 올렸으니까 그런 것 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남은 기간 정말 준비 잘하셔서 수능날 정말 웃으면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고생했어요